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말차 라떼입니다. 다섯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말차 관련된 건데요. 말차 음료 시장 트렌드가 처음에는 예전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많이 판매를 했었던 파우더 제품 있잖아요. 말차 파우더, 녹차 라떼 파우더라고 하죠. 그것처럼 녹차는 정말 소량, 설탕 많이 이렇게 해서 너무 달달한 느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오차야미테라고 하는 말차 전문점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사례로 오차야미테를 가져온 거고요. 오차야미테 외에도 정말 훌륭하고 멋진 말차 전문점들이 많아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차야미테는 남자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한국분도 계시고 일본분도 계십니다. 말차를 정말 많이 활용하는 나라 일본이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런 호기심과 눈길을 많이 끌었고요. 오른쪽 사진 먼저 보실게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매장에서 메뉴를 직접 주문을 하면 직접 격부를 해서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정말 정성스럽게 나오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직접 하나하나 다 격부를 해서 메뉴가 나옵니다. 말차 라떼죠. 우리 흔히 재밌게 얘기한다고 해서 녹조라떼라고도 많이 하죠. 이렇게 위에서 말차가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양들이 되게 인기가 많고요. 말차 테린느. 테린느는 치즈케이크예요. 치즈케이크도 그냥 치즈케이크가 아니라 말차 테린느. 말차를 섞은 그런 치즈케이크가 메뉴가 출시가 되고 이거는 말차 라떼라고 되었는데요. 라떼가 아니고 말차 빙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차 맥주입니다. 이렇게 모든 메뉴에 말차 베리에이션을 해서 판매를 하는 말차 전문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차 맥주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신선했어요. 되게 신선했고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지만 일본에 가시면 그냥 흔하게 판매하는 게 말차 맥주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또 녹차를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본에 가시면 많이 드실 수 있는 메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도 제주 유기농 말차 라떼를 출시를 하기도 하고 이 메뉴에 대한 설명을 보고 가시면 차강재배한 어린 녹차잎을 곱게 간 제주 유기농 말차를 사용한 게 특징이에요. 말차와 녹차에 대해서 차이점을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차강재배 그리고 어린 녹차잎 곱게 갈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거 가장 신메뉴죠. 일주일 만에 나온 가장 신메뉴 여기에도 딸기 라임 쉐이큰 티라고 되어 있는데 말차가 소량 들어가 있어서 딸기랑 라임 레몬 이런 과일의 조화를 적절하게 이루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설명 한번 보실게요. 딸기 전체의 색감을 강조한 음료 상큼 앤 상큼하고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어른이 맛의 음료라고 합니다. 딸기 라임 레몬과 소량의 말차 파우더로 상큼한 딸기 음료를 즐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직접 먹어봤는데요. 그렇게 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스타벅스 음료 맛있는데 간혹 너무 달다라는 피드백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달리 달지 않았어요. 저는 마실만 했습니다. 그리고 녹차와 말차에 대한 이해의 차이점 설명해 드리고 뒷부분에 레시피가 나와요. 말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의 차이가 이 앞에 말자가 한문으로 분말 말자예요. 그래서 분말로 된 차를 말차라고 하는데 여기 티스푼에 보시면 가루로 된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녹차는 찻잎을 우려서 찻잎 자체를 우려서 마시는 그런 자연적인 차를 녹차라고 합니다. 말차랑 녹차가 다르고요. 그것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방법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말차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수증기로 쪄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찻잎에서 찻잎을 따면 찻잎도 있지만 잎맥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잎맥을 다 제거하고 찻잎만 곱게 갈아낸 방식을 말차라고 하고요. 녹차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 가마솥이죠. 우리 직접 만든 수제 덮금 녹차 이런 거 할 때 보면 고온의 열로 덮는 방식으로 제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커피는 로스팅을 한다고 하고 김치볶음밥은 볶잖아요. 근데 차는 덮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재배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말차 같은 경우에는 차나물을 검은 천으로 싹 가려서 빛을 차단해서 키우는데요. 이런 방법을 차광재배라고 하고 녹차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다 받죠. 햇빛을 다 받아서 재배를 하고 말차의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광재배입니다. 차광재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염록소가 많아져요.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선명해지게 되고요. 녹차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돼서 카테킨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카테킨은 차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로운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카테킨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항산화 작용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거 말고도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서 카테킨은 한번 검색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차와 녹차의 색깔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말차가 좋다. 가루 녹차는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용도, 사용하는 용도 그리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여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둘이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입맥이 없으면 단맛이 올라가요. 색깔은 차광재배로 인한 재배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말차 같은 경우에는 가루이기 때문에 물이나 우유에 섞어서 마시죠. 우리 말차 가루를 가루만 퍼서 입에다가 털어서 이렇게 먹진 않죠. 반드시 물이나 우유에 섞어서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마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수용성 성분과 불수용성 성분까지 섭취를 하게 됩니다. 녹차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련의 물만 마시기 때문에 수용성 성분만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랜선 말차 라떼 실습을 할 건데요. 랜선 말차 라떼 실습을 할 거고 준비물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티그레이스 프리미엄 말차 라떼 40g이 필요한데 이거는 말차와 설탕이 배합된 거예요. 근데 나는 100% 말차 그리고 설탕 따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차 4g 그리고 설탕 36g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차 4g, 설탕 36g 정도면 적당하고요. 말차는 더 늘리지 말아주세요. 말차는 4g도 좀 많이 넣은 거여서 줄이면 줄였지 늘리시면 또 이제 과하면 또 좀 그래요. 딱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50ml, 차가운 우유 150ml가 필요하고 준비물을 세팅을 하시면 아마 이런 비주얼이 나오실 건데 가장 첫 번째로 수구의 말차 라떼 40g과 뜨거운 물 50ml를 넣고 격불을 해줍니다. 여기 말차 라떼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설탕이랑 말차가 같이 배합된 거고요. 뜨거운 물 50ml 소량이죠. 이렇게 해서 격불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격불이 뭐냐면 이렇게 물이랑 가루들이 잘 섞일 수 있게 풀어준다는 뜻이고요. W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격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말차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매니아 분들이 많은 메뉴고 되게 신선하고 좋은 말차 드시면 한번 되게 말차에 대한 그런 인상이 조금 호감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유리 얼음잔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유 150ml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레시피는 실제로 카페에서 사용하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양도 좀 넉넉한 그런 레시피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윗부분에 격불을 하면 말차가 좀 소스처럼 살짝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쭉 둘러주시면 이런 비주얼로 즐기실 수가 있죠. 네, 이런 비주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 비주얼은 이렇게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실 때는 항상 저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모든 음료는 저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카페 음료 개발 컨설팅도 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컨설팅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카페 창업반 레시피 클래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움을 아마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티의 음료는 따뜻하게 될 줄만 알았는데 아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모든 음료는 핫아이스 다 가능하게끔 개발을 하고 있고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셔도 핫아이스 둘 다 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간혹 특정 메뉴는 뭐 따뜻한 것만 됩니다. 아니면 시원한 것만 됩니다. 이런 메뉴들도 간혹 있어요. 네, 간혹 있습니다. 키트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으로 주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톡톡하기로 상담 남겨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네, 말차를 좀 과하게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수도 있어요. 네, 말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텐데요. 쓴맛이 좀 날 수도 있고 모든 음료들이 그렇잖아요. 적절하게 넣는 게 좋습니다. 네, 항상 세상 만물이 그렇죠? 네, 적절한 게 좋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제가 3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지금 2월 달까지는 우리 코로나도 있고 지금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홈카페 취미반은 오프라인을 3월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오프라인은 창업반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집에서 실습하실 수 있으시면 직접 하시는 게 좋고요. 못 하시겠다 하시면 오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반 이상 배우신 거여서 오늘 배우신 건 집에서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실습 키트만 구매하셔가지고 실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집에서 만들면 맛이 덜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만은 아니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항상 맛이 덜할 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제품이 좀 덜 들어갔다든지 계량을 조금 잘못했다든지 항상 이유가 있을 건데요. 혼자서는 찾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와서 하면 정확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분 탓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분 탓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분 탓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